학생들이 가끔 어떤 친구들은 이런 추론 문제들을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추론 문제들은 내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출제자가 준 방향으로 추론해 내는 겁니다. 출제자가 주어진 방법을 이용해서 추론해 내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읽으면서 따라가면서 문제를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번식을 2번식에 대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1번식 y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대입을 해라 이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4x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대입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4x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6x가 되네요. 넘기면 여기는 6이 나왔어요. 그러면 6x가 가인데 가는 바로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 라는 숫자는 6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x를 보는 거죠. 그래서 각항을 6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x는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에 들어가식은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b가 1이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 x의 1을 1번에 대입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럼 1번의 지분은 마이너스 2 플러스 4가 되는 거니까 y는 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c는 2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숫자를 다 더하는 거니까 답은 9가 답이 되겠습니다.